여러분 여러분! 긴장 풀어도 괜찮아요! 왜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 지시할 거 있어? 듣고 있어! 좋아! 더 오라고! 핫! 좋은 장소네! 좋은 장소네! 지시할 거 있어? 여기예요! 여기 있었구나! 이 갈고리에 한 번 걸리면 도망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걸? 지시할 거에요! 지시할 거에요! 지시할 거에요! 지시할 거에요! 나쁘지 않은 것 같아! 지시할 거에요! 지시할 거에요! 지시할 거에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